아, 또 안되네. 너무 응대받나? 나이스, 한대 주고. 아, 또 안되네. 어디갔어? 어, 안녕하세요. 아, 두개 안채웠구나. 안녕? 안녕? 너 먼저 들래. 다 가까이에 있네. 전부 다. 어디있을까? 어디로 갈까? 어디있을까? 이쪽엔 없고. 다시 팽민 찾으러 갈텐데? 어디있을까? 여긴 안되는구나. 점프가. 어디갔지? 아, 저기있다. 어디갔지? 이리로 올줄 알았는데? 잠시 떴으니까. 딴 데 가줘야지, 예의상. 어디갔지? 뭐하니? 앞에서 만두나 굽고있고? 어디갔지? 어, 어려워요. 이 게임. 저기있다. 한 명. 한 명은 또 어딨지? 바로 옆에 있었는데? 바로 옆에 있었는데?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지? 어디갔어? 안녕? 하아 후 어디로 갔지? 위치하긴 쟐로 갔네 쟐로 갔네 띵띵 띵띵 생민 여깄네 띵띵 반대 때리고 아이고 앞으로 왔네 띵띵 또 건드렸어? 어디갔지? 잡았다 띵띵 너 죽으려고 왔니? 죽으러 왔니? 행민 너 죽으러 왔니? 행민 행민 띵띵 trapped 옆으로 where how how may 한 명은 짤러 갔는데? 한 명은 짤러 갔는데?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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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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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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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대달! 어 그걸 돌리겠다고 계속? 너네만 손해 아니야? 건드리면 자기만 손해 아닌가? 언니야 언니야 어디갔어요? 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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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언니 심리전 하네? 아 너무 넘어왔다 안녀엉 하이 루 아 하이 루 어 이틀찬데도 꽤 하는데? 내가 생각해도 아까비 아까비 아 이거 좀만 더 했으면 됐는데 이틀연습으로 이정도면 괜찮은데? 어디갔을까? 개구 찾았나? 개구는 못찾았고 놀랬지롱 서프라이 어디로 갔나 아이고 아이고 실수다 아 실수 잘못 눌렀다 아 마우스 오른쪽 왜 눌러져 왼쪽 눌렀어 왜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이스? 야호 여기 어디 있는데? 여기 어디 있는데? 어디갔지? 여깄다 찾았다 아 안되네? 안넘어가지네? 어디있니? 아 아 아까비 저 언니 잘한다 아 너무 많이 왔어 이현이 너무 잘해 와 첫 올킬이다 와 대박 첫 올킬 와 진짜 힘들었다 그동안 애들이 나한테 티백인 겁나 했는데 야호 개구두 닫았어 대박 열판정도 한거 같은데 지금까지 이정도면 나름 잘하는거야 아님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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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mis 나